천연 기념물이자 국제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새가 사천에서는 처음으로 서포면에서 발견됐습니다. 윤병열 한국탐조연합대표는 지난 21일 서포면에 한 들력해서 황새 한 마리를 촬영했으며 개체 정보를 알 수 있는 가락지를 차지 않은 것으로 봐 야생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. 황새는 전 세계 3천 마리 정도만 서식하는 국제적 희귀 조류로 국내에는 겨울에 잠시 들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